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JDPower의 대한설베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런 승차감, 소유했던 경험들 이걸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 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이거를 퀀티파이 할까? 그러니까 수치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아볼까 하다가 역시 이런 설문조사라고 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가장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이 채널 말고 어떠한 SNS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유튜브에 오로지 이거 채널 하나만 있으며 관리자라든지 이런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 JDPower 설베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계속 이런 좀 내연기관에 친숙한 그쪽 사이드에 있는 분들들은 테슬라의 Reliability, Dependability 품질이죠. 품질. 마감이라든지 이런 거. 딱 봐도 테슬라가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설베이가 이게 점수가 그냥 당연히 낮게 나오는 게 어찌 보면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사실인데요.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이게 같은 가격대 대비 그렇게 썩 마감이 좋은 편은 아니니까요. 그게 이제 테슬라의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 약점이죠. 그래도 형식의 그러니까 조사에 있어서 이런 설베이를 함에 있어서 절차상이라든지 그 과정에 문제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어야죠. 이게 설베이의 문제점이 좀 있는데 이렇게 자꾸 이런 쪽 설베이가 이렇게 낮게 점수가 낮게 나오는 이유는 테슬라가 이런 설베이에 별로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공장에 뭐 몇 번 들어갔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좀 그래도 제조사한테 협조를 얻어서 그런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데 테슬라가 일적으로 주질 않고 있죠. 그 오너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받지만 이런 제이디파워는 그런 회사들하고도 어느 정도 당연히 그쪽에서 좀 광고비나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연결관계가 있는데 전혀 그런 데이터를 안 주니까 나름 어떻게 알아서 했다곤 하지만 점수가 그 영향 때문에 낮게 나오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테슬라 차량이 딱 봐서 아 누구나 봐도 이게 마감이 조금은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지만 그래도 이런 설베이를 할 때는 이런 점들은 좀 더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어쨌든 점수가 낮게 나온 데는 영향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제이디파워 마저도 테슬라 점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높냐면 이런 전기차 오너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컨슈머 리포트에서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참 테슬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구독자님들이 알려주셨듯이 테슬라 산 사람들이 차를 산 사람들이 다 주식을 갖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컨슈머 리포트 같은 경우는 그 설베이 한 게 뭐 진짜 샘플 한 게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테슬라 차량으로만 수십만대를 하진 않았겠지만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샘플 표본이 30만대 40만대겠지만 이걸 지금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제이디파워도 그렇고 이런 거를 정말 매년 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빠짐없이 매년 테슬라 차량들이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 타이틀와 같이 어떠한 설베이를 하든지 간에 리라이빌리티 이슈 그러니까 그런 마감, 품질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뭐 제이디파워든 컨슈머 리포트든 전기차에 있어서 테슬라의 만족도는 최상위입니다. 그냥 높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뭐 이미 제가 이 채널에 꾸준히 얘기했던 것들이 다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기사에서 참 웃겼던 거는 뭐 모델S나X, 테슬라 모델들의 리라이빌리티 이슈가 뭐 하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저는 많다고 느껴지진 않지만 실제로 제가 몰고 다니면서 그냥 보기에 마감이나 이런 게 좋지 않지 차에 딱히 크게 지금까지 큰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마감 때문에 공장이 들어갔죠. 마감. 마감 그거 말고는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됐던 건 단 한 번도 없는데 여기 폴셋 타이칸이라든지 제규 아이페이스 아우디 이트로는 역시도 리라이빌리티 스케일은 컨슈머 리포트에서 바닥입니다. 바닥. 근데 반면에 쉐비 볼트라든지 현대 코나 EV, 니싼 리프는 에버리지 정도고 쉐비 볼트가 굉장히 높게 받았고 여기서는 기아 니로가 굉장히 안 좋게 평가가 됐는데 테슬라뿐만 아니라 포르쉐라든지 제규어 아우디도 그다지 리라이빌리티 쪽에서 점수가 높지 않다라는 것에 좀 놀라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만족도가 높게 나오냐는 거는 주행거리입니다. 주행거리. 기존의 내연기관 CEO들이 얘기한 것과는 달리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거죠. 현실 미국 이거 다 미국 얘기긴 합니다. 미국에서 전기차를 고를 때 1순위는 주행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스펙상 주행거리가 테슬라 모델들이 다 최상위권이죠. 그것도 조금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가죠. 여기서도 항상 나오는 논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버리지 드라이버의 거리 미국의 드라이버들은 그렇게 멀리 평균적으로 멀리 가지 않죠. 출퇴근 정도만 하고 어쩌다 많이 감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를 제일 많이 신경 쓴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미 전기차를 메인으로 쓰려고 하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드트립이라든지 저같이 이번에 계속 주말에 바람을 쐬러 제가 뉴욕 주내를 멀리 멀리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참고로 맨하탄에서 하시안도 안 나가도 뉴욕은 정말 벌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뉴욕을 생각하면 정말 맨하탄이라든지 그런 시리 라이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조금만 나가도 이렇게 굉장히 한적하고 그리고 유명한 나이가라 폴 나이가라 폭포라든지 이런 것도 다 뉴욕주에 있는 겁니다. 거기다 제가 진짜 정말 매 영상마다 칭찬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거는 정말 백번도 넘게 정말 매 영상마다 이 코멘트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이 테슬라 슈퍼차죠. 지금 미국 내 어떠한 회사도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한 회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멀리 갈 수 있고 정말 제 리퍼럴 코드를 써주신 구독자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 타사 대비 정말 아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정말로 주유 다른 차를 사시면 주유소를 못 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참 보유하신 분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물론 뭐 개인적 의견 때문에 이게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 진짜 아무리 어떤 설베이를 보더라도 테슬라의 랭크는 정말 최상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딱히 테슬라라는 브랜드에 최근 또 다른 설베이인데 이거 역시 제이디파워죠. 테슬라에 대한 로얄티 충성도 브랜드를 보고 테슬라를 선택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죠. 처음에 이렇게까지 테슬라를 좋아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근데 슈퍼차저라든지 주행거리 거기다 이제 오토파일럿 이거 오토파일럿 없이 어떻게 이렇게 먼 거리를 제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이게 뉴욕 구석구석을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오토파일럿의 영향이 큰데 지금 소비자가 어떤 차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테슬라가 이 전기차에 있어서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딱히 적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차 판매량은 지금 배터리 수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제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스스로 차를 많이 못 만든다든지 정말 대량의 정말로 엄청난 이런 품질 사태 사람이 그런 한계치를 넘는 그 정도가 터지지 않는 한은 지금 컨슈머 리포트에서 다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쓰시는 분들 대부분은 만족하고 최상위권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1분기에도 보통 대체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1분기에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판매량이 뭐 줄 수도 있겠으나 어떤 미국 내의 그런 마켓쉐어 전기차에 있어서 마켓쉐어는 제가 볼 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80%의 압도적인 그런 마켓쉐어를 가져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주행거리가 커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 보면 처음에는 충전속도 엄청 빠르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럼 배터리 특성상 현재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 차세대 배터리를 이야기하지만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그거 그렇게 빨리 안 온다라는 거 그거 진짜 정말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를 잘 아실 텐데 그러면 여전히 배터리 충전은 초반에 빠르고 후반부로 갈수록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배터리 용량이 크면 클수록 그 앞단 부분 초반 부분을 빨리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손쉽게 빨리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테슬라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잠깐 물론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거리를 여전히 내연기관 대비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테슬라는 대충 계산해서 잠깐 5분 10분만 찔러도 그 정도만 연결해서 충전해도 정말 많은 거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번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 살짝 부족해서 가는 길에 있는 그 하이웨이 근처에 있는 테슬라 슈퍼차즈를 들어가서 살짝 찌르고 한 5분 조금 넘게 충전했나요? 그것만 하고 집에 갈 정도만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와서 집에 집밥이 있으니까요. 이래서 집밥에 이제 장점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이게 정말 이런 게 유일한 브랜드가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 정말 결론은 시장 상황은 올해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경쟁사들이 있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미국 내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뀌는 건 없습니다. 제가 자꾸 충전 충전해서 이런 리비안 같은 소식도 전해드리면 경쟁사죠. 트럭 만드는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 회사는 지금 한 번만 딜레이를 했습니다. 원래는 작년쯤에 나왔어야 되는데 올 여름에 나올 것 같긴 한데 이번에도 미루면 얘도 사실은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한 번은 그냥 그런 대로 넘어가지만 또 미루게 되면 이렇다니까 양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계속 이런 이미지 마케팅? 그러니까 겨울에도 잘 달린다는 거죠. 아주 추우니까 영하 40도에서도 테스트했다면 정확히 얘기하면 마이너스 40 패러나잇인데 아마 마이너스 40 패러나잇이 셀시우스로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아니 테슬라도 영하에서 잘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 특성상 이렇게 추운 데 가면 이제 주행거리라든지 특히 이제 주행거리가 문제인데 성능상에 좀 문제가 있지만 뭐 달리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리비안도 충전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그런지 그리고 집밥 자체적으로 깔려고 이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슈퍼차저와 비슷하게 그런 DC 패스트차저에 대한 하드웨어도 이제 구축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집밥도 이렇게 많이 뿌리려고 레벨 2까지 그리고 리비아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좀 더 이런 트럭이나 SUV 브랜드답게 좀 더 오지 더 사람들이 안가는 그런 데다가 이거를 더 설치를 하려고 그리고 안 그래도 CCS 타입이니까 도심에는 이미 일렉트리파이어 아메리카가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엊그제도 업데이트 했듯이 그런 진짜 가기 힘든 내셔널 파악 위주에다가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렉트리파이어 아메리카도 드디어 정신을 차렸는지 이제 집밥을 좀 설치하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브랜드들 기존에 테슬라가 아닌 다른 브랜드들이 미국에서 그나마 마켓쉐어를 좀 가져가려면 이런 부분들이 빨리 확충이 돼야지 지금 차를 오랫동안 소유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혹은 개인의 취향에 의해서 싫어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JD 파워라든지 컨슈머 리포트 컨슈머 리포트는 특히나 이제 그런 회사들과의 관계가 좀 독립적이긴 하지만 심지어 그런 JD 파워마저도 전기차에 있어서는 테슬라의 그런 위치를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 리라이빌리티, 디펜더빌리티 뭐 그런 데 쪽에서는 여전히 뭐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저도 어느 정도 뭐 보기에 이상하니까요 벌써 그렇지만 다른 면들들은 전혀 경쟁사들이 전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가 완료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